음악 음악 기본적으로 키게 쓰면 그런 마이크들이 되어 있고요 AKG D11e가 키게 되어 있고 SM57로 스네어 탑하고 바텀 되고 있고 3에는 MD421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데서 잘 안 쓰시는 걸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마이크 옥타바 마이크로 오버헤드랑 하이햇이 되고 있고 라이드는 C414를 지향성을 좁혀서 컷할 수 있는 로우 프리퀀시를 컷해서 그렇게 받고 있고요 보통 조금 큰 공간이 있으신 녹음실에서는 앰비언트 마이크를 대시잖아요 앰비언트 마이크 대시고 킥도 이렇게 바깥쪽에서도 대고 그러시는데 저희는 센 음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여기 공간이 좀 데드한 편이라서 앰비언트가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제 경험에는 앰비언스를 잘못되면 오히려 안 되느니만 못하다 상을 많이 좀 오히려 왜곡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드라이하게 받은 다음에 믹싱 단계에서 제가 원하는 만큼 음악에 필요한 만큼의 앰비언스를 믹싱상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미틀마크3 보통 이 베이스 앰프랑은 12인치 캐비넷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12인치 두방 들어있는 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센 음악도 좀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메탈 같은 경우는 아주 로우엔드 사운드도 필요해서 15인치 캐비넷을 장만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베이스 앰프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소리를 내주는데 15인치 하고도 잘 어울려서 로우엔드 쪽도 잘 내주고 하여튼 굉장히 맘에 들게 사용하고 있는 게이스 앰프고요 그전에는 암팩을 썼었는데 그거보다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앰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타 앰프는 지금 이거는 녹음 중인 밴드일 거고 650이고 이거는 JCM 2000이고 캐비넷은 제가 마샬1960이랑 그 다음에 블랙스타 캐비넷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블랙스타는 앰프 헤드도 굉장히 특성이 있지만 캐비넷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아서 이 캐비넷도 사실 브로큰발렌타인 녹음할 때 협찬받아서 한번 녹음을 해봤는데 기존의 마샬이라든가 메사부기 캐비넷하고 굉장히 다른 특성을 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타 녹음할 때 보통 배킹 녹음할 때 트랙을 두 개를 쓰는데 왼쪽 오른쪽 쓰고 그 다음에 왼쪽 자체를 앰프 두 개 써서 이렇게 질감을 텍스처를 만들어내는데 그때 헤드를 바꾸는 거 이상으로 캐비넷을 바꿨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내는 그런 게 있어서 그때 반해서 이 캐비넷만 따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용도로 아주 잘 쓰고 있고 특성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고 있고 마이킹이나 뭐 그런 거는 많이들 쓰시는 거 57 그리고 이 그 팬더같이 뒤가 오픈된 캐비넷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도 마이킹을 좀 하시고 그러시는데 혹시라도 뭐 집에서 캐비넷으로 녹음하실 분들 계시는 경우에 앰프에다 마이크 두 개 되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57 SM57을 여기 콘지를 잘 살펴보시면 일단 캐비넷을 들어 보시면 4개를 딱 귀를 대고 들어 보시면 상태가 좋은 그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 스피커의 가운데 잘 안 보이면 플래시 비치면 보이거든요 그 가운데에다가 그냥 적당하게 한 이 정도 보이실려나 이 정도 클로스 마이킹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뒤에 쓸데없이 뒤에 대시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기타 앰프로 톤을 잘 잡으시는 거 그게 녹음이 잘 되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뭐 왜 나는 CD에 있는 사운드가 잘 안 나지 이런 고민하실 때 기초부터 좀 단단히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게 출발이니까 여기서 일단은 더 고민하지 마시고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앰프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좋은 사운드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뭐 뭐 컨덴서 마이크를 바깥에 대고 그러는데 그거 좀 재즈나 블루스 같으면 모를까 공간이 좋은 곳 근데 이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좋은 소리 안 나고 소리 페이지 걸려서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단순하게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뭐 보컬은 역시 많이 쓰시는 687 쓰고 전에는 옥타바 마이크를 썼었는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믹스해서 자리를 잡아주는데 요즘에 좀 음악이 좀 부드러운 음악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냥 아 그냥 무난한 범용으로 쓸 수 있는 687로 3, 4년 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크게 불만 없고 예 여기는 안에는 이정도 음 그리고 그리고 아 그 저 같은 경우는 음 보통 프로툴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누엔더를 메인 시퀀서로 쓰고 있고 레코더로 레코딩과 믹싱하는 데 쓰고 있고 보통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많이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프리앰프 겸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겸 그러니까 컨버터 겸으로 야마하 DM100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이것도 거의 이제 9년 돼가네요 이제 DM1000, 2000 시리즈 뭐 O2R96 시리즈가 나오고 한 1, 2년 지나서 아마 구매를 한 것 같은데 어 굉장히 저는 만족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조금 작은 게 안타깝긴 한데 뭐 저희같이 밴드 녹음하는 경우에는 이정도 채널이면 충분하고 어 그전에 뭐 오토알 시리즈라든가 이런거에 비해서 일단 어 프리앰프라든가 컨버터 해상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네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받는 것들은 얘를 쓰는데 조금 착색이 필요하거나 제가 좀 더 이렇게 강조가 필요한 거 LA 진공간 사운드가 좀 필요할 때는 유니버셜 오디오 LA610 그러니까 채널 스트립이죠 프리앰프랑 셀빙형 EQ랑 컴프레서 그 다음에 예 그렇게 있는 장비를 보컬이라든가 뭐 기타 트랙 하나짜리를 받을 때는 보통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아주 클린 사운드를 라든가 뭐 클래식 악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 201 굉장히 맑은 진짜 깨끗한 왜곡 없는 사운드를 내주는 프리앰프를 사용을 하고 뭐 킥에는 진공간 MP1이라는 그루브튜브 프리앰프를 쓰고 예 이렇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만큼씩 렉츠들을 싸놓고 작업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네 뭐 어 나머지는 그 믹싱 할 때 해결을 하는 편인데 아마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그 녹음 장비는 일단 주로 인지 밴드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장비들 비싼 장비들 갖고 싶은데 해놓고 싶은데 그만큼 올라가겠죠? 자세 사업이 아닌 이상 근데 그렇게는 사실 밴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가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보고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또 같은 버짓이라면 저같은 경우에는 녹음 장비나 필수적인 건 갖추어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악기 쪽이라든가 그쪽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원소스를 잘 받는 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럴까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이제 녹음 장비나 플러그인을 업그레이드 하기도 하지만 계속 악기 쪽을 예를 들면 앰플을 하나 더 부티크 앰플을 하나 더 장만해 볼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다음 영상에서 유 calor ысid 어 вер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